우리 떠나서 우리 나랑 많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나랑 같이 먹으면 좋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, 이제 전자레인지에 앉는대로 해가 fout지 나 지금 전자레인지에 있잖아 그래 어... 그래 전자리에 있잖아 내일을 보러 볼 거에요 오늘은 칼국수 초콜릿 초콜릿 칼국수 혼합 소금 소금 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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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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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고추 소금 소금 당근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마늘 양파 계란 소금 양파 양파 떡 쌀 캣삼 고춧가루 토마토 그리고 마늘에 들어있는 매콤한 정도의 물이AU 맛있게 잘 어울려요 마크로봄 마크로 매일 넣고 잘 어울렸어요 김치 오늘의 일정은 고춧가루 잘 익었어요 포장 이입 잘라놓고 잘 안놔어요 히힛 잘 안놔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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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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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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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